정지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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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궁금할 수 없으세요? 정지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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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우리에게 궁금한거 표정 표정 부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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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생몸가 랩에 청량해서 많이 웃어야 되는데 목걸이가 장을 넣어서 근데 가는 거 보셨는데 엄청 잘 웃고 하고 하는지 저는 뭔가 많이 봐요 다른 팀들 컨셉도 정말 다르고 노래도 너무 다르고 보면 어느샌가 많이 배우는 것도 있고 근데 산업하시라고 보니깐 그래도 그래도 오마이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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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 라이갓 메커리 오마이갓 잘 찾으세요? 근데 저희도 진짜 막 여러 무대들을 하다 보면 이 노래는 진짜 카메라 찾기 어렵다 하는 무대들이 꼭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땐 진짜 저희도 못 찾고 그러는데 뭔가 불이 들어오기 전에 그 나를 잡고 있다라는 그 이렇게 시선이 느껴지는 카메라가 있어요 우리를 딱 찾아보면 거기에 불이 켜지더라고요 그런 거를 찾는... 아니... 오 마이 갓! 괜찮아요 또 카메라 못 찾고 있는데 이때만 귀여운 거니까 마음껏 못 찾으셔도 돼요 아 그럼 못 찾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건 아닌데 아니지만 파이팅 알겠습니다 파이팅! 응원하겠습니다 안녕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